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교육시설을 꼽는데요. 유치원이나 학교가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산 홍성 지역에 도청과 교육청 등 충남의 행정기관들이 차례차례 옮겨오면서 행정중심도시인 내포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학교가 부족해 교육여건이 미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한 번에 털어낼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난항을 겪었던 내포신도시의 예산권역 중고등학교 이전신설이 지난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예산 덕산 중고등학교의 이전신설을 지난해 12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했지만 당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과 개교식이 조정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확보와 학교 적정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심기일전에 이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내포신도시 학교 이전과 신설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덕산중학교는 2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1학급 학생정원 881명 규모로 이전신설되고 덕산고등학교는 2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7학급 학생정원 741명 규모로 2018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